안녕하세요. 다용맘이에요. 오늘은 여기 방으로 치자면은 뭐 3번 3번방에 선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지어볼게요. 어머 얘 이쁘다. 정야 햇빛이 났다가 이제 쏙 들어갔네요. 햇빛 나가지고 찍으려고 그랬던데 얘가 얘가 옛날에 천원주고 데리고 온 애인데 좀 그늘에 있다가 잎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해서 햇빛에 내놓고 물을 어제 조금 줬어요. 많이 주면 또 그냥 저기니까 조금 주고 얘가 이제 매배나 매배나도 그늘에다가 저쪽에다가 1층 아주 그냥 지하 같은 데다가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또 아우 무름병 얘한테도 또 무름병 올까봐 얘는 뭐 얜 진짜 잘 커요. 정말 딴딴해요. 지금도 만져보면 이렇게 되게 딴딴하게 잘 커요. 매배나는 제목을 그냥 제가 여기가 3번째 방 3번 방에 선물이라고 제가 줘봤어요. 여기 3번에 있는 애들이 다 좀 햇빛이 잘 안 드는 데만 있어가지고 좀 불쌍해요. 그래서 나름 예쁘게 뭐 이제 몇 자라지 않고 물도 들게 해서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요게 이제 제라늄. 제라늄이 한참 꽃을 향해 엄청나게 잘 피우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꽃이 다 시들어서 제가 잘라주고 다시 이제 또 요게 꽃대가 조금 올라왔네요. 그래서 꽃 필 것 같아요. 아 얘는 묵은 동이 오팔리나. 어휴 여기 밑에 목대 좀 보세요. 얼마나 편해. 한 3년은 큰 건가 어떻게 색감도 예쁘고 물도 좀 잘 들고 잘 크고 있네요. 얘는 이제 염자. 아 염자 얘 진짜 더 사다가 많이 풍성하게 좀 심어야겠어요. 얘 아주 입도 잘 나오고 되게 잘 커요. 진짜 물도 잘 들고 아주 동글동글하니 예뻐가지고. 얘는 이제 제가 적심한 거. 어머. 여기는 좀 애심. 적심해가지고. 여기다 심어놓은 거고. 얘가 언성. 그리고 얘가 이제 홍공작인데. 홍공작 저기 난간에다가 좀 내놨더니 저번에 허물허물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이제 그늘에다가 하루 놓고 다 이렇게 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. 입도 도톰해지고. 요새 이쁘게 아주 잘 커요. 맨질 맨질. 여기 새 자구도 이렇게 나왔죠. 이쁘죠. 요게 선물이예요. 선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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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한테 선물. 선물을 주는 거예요. 선물. 녹비달. 그리고 이제 여기 되게 귀엽죠. 얘가 핑크룹이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나. 얼마 전에 이제 적심 꼬집게 해주고 그랬더니 요렇게 또 선물을 주네요. 아휴 귀여워. 앙증맞죠. 요렇게 선물을 주고. 여기도 너무 예뻐요. 여기도 이렇게 선물. 요렇게. 이쁘게 새 자구들이 막 나와요. 엊그저께 한 3, 4일 됐나. 물 한 번 제가 줬어요. 요렇게 새 자구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네요. 선물을 해주고 또 얘는 이제 까라솔인데 얜 진짜 볼 때마다 색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여름이라 요렇게 빨갛게 테두리가 변하는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저번에는 분홍으로다가 막 되게 예쁘게 잘 컸었는데 요새는 얘가 적심해서 이렇게 심은 건데 자구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. 자구들 되게 진짜 색감도 예쁘게 잘 나오고 진짜 까라솔은 잘 커주는 것 같아요. 비안트 비안트도 색상은 예쁘죠. 얘도 여기다가 계속 놨었는데 비안트도 예쁘게 잘 크고 얘가 이제 홍공작 홍공작 얜 2,000원 주고 산 건데 얘도 잘 커요. 멘도사 콩나물 멘도사 그래서 오늘은 좀 요쪽에 햇빛 아저씨 잘 안 들고 그늘진 세 번째 다이에서 크는 애들 그냥 제가 3번방의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봐서 오늘도 또 영상 이렇게 찍어봤어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